전기 쪽 선진국 전기 쪽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든 정말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전기 사용자들한테 잠깐 피해를 주는 걸 감소하고라도 정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진행된 나라 영국 그래서인지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일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When you analyse in the United Kingdom about serious accidents and deaths, the electrical power industry is one of the most, I'm going to say, regulated and has the lowest incident of accidents. I think the UK also, the vast majority of the working done in the UK is on a system after it's been disconnected. The entire voltage transmission voltage, we really don't do live line working in the UK. 영국의 정전 시간이 우리보다 4배 이상 긴 이유는 휴전 작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정전을 겪어도 시민들은 괜찮은 걸까요? 휴전 작업이 예고된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런 긴 이유는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흠집이 다시 돌아가기 전에, 이를 통해 공개의 시간이, 그리고 제 부정에 대한 소송을 찾아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긴 이유는 어떻게 보지? 무슨 소송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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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송이 되었습니까? 소원의 전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매했고, 불안한 인플렌스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뇌 UPS는 기술 안에서 불이 시작됩니다. 이 뇌의 전원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랑까지는 뭐였는데, 그 이후에 바이러스에서 이 곳이 있는지라고 생각되면 그 센만은 일을 맞 26일 동안 이번에는 일을 시작한 전달에 9시 결정했고 그럼 또 어떤 게 있습니다 닿을때 다음 쇼핑이 처음에 상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들은 휴전 작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의 안전만큼 작업자의 안전도 중요하니까요. 전선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독일. 또 저전압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전 없이 가능한 작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전압 공사의 경우에는 역시 휴전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독일 시민들은 휴전 작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휴전 공지를 받는다고 따로 준비하는 건 특별히 없습니다. 대부분 항상 집에 비치해두기 때문인데요. 휴전 작업을 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독일에서 안전교육은 중요한 커리큘럼 중 하나입니다. 기업에서도 1년에 한 번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가 자리잡게 된 것이죠. 신속영상공사는 깊은 장점을 높게 말하셨습니다. 강립으로 사업을 추천드립니다. Hundred, 벽에 있던 소비자의 경험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에러프가나 아닌 자세한 경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식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니믹이 필요한 상황이 없어서, 이는 미니믹이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